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의지의 히어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의지의 히어로가 간만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겨울 시즌에 맞춰서 겨울맵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겨울맵이 따로 추가가 됐는데 어떤 맵일지 바로 봅시다. 렛츠고! 이거 뭐야? 약간 생긴 게 이상한데? 우와! 잠깐만! 이거 아예 그냥 게임 장르가 다르네요? 이거 뭐 오크 잡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스키맵입니다. 무려. 저는 의지의 히어로가 그래도 나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산타 헬멧으로 달려봅시다. 오케이! 렛츠고!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쭉 미끄러지면서 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네요. 야 이거 신선하다! 와우! 딱보다 저거 밟으면 안 될 것 같죠? 아 그리고 저기 밑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저 번개 게이지가 있어요. 아 이게 점프를 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무작정 계속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네. 이번 맵에서는. 근데 이거 뭐 계속 이렇게만 내려가는 건가? 오! 갑자기 이렇게 오! 오크가 등장해버렸네요! 와우! 아 오크들이 저렇게 점프를 하네요! 제가 이거 보즘는 따로 없는 건가? 으으으으... 점점 빨라진다! 수전까지 340점! 자... 아악! 올라가... 어... 이걸 사라? 야 이 속도 조절 잘해야 되네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점점 빨라진다니까 속도를 줄체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뭐야! 부셔야 되는구나! 와! 이야! 짜릿짜릿한데? 야 꿀잼이다 요번 맵 약간 좀 보너스 게임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오케이 으악! 천점 가보자! 어? 아니 광고 봐야돼 이거는 아니 광고 봐야지! 와! 잠깐만! 이거 천점은 잽도 안되네? 전설이 되려면 2만점? 야 이거 아예 그냥 점수 단위가 다르네요 기존 맵하고는 자 요번에 설사맵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추구들 또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보시죠 얼음나이트 썬나이트 썬나이트에 이어서 나이트 계열 헬멧이 드디어 또 나왔네요 이야 이거는 4개 다 새로운 무기네 아 물론 모양만 바뀌는 거겠지만 와 대박이다 도끼랑 이건 뭐야? 제일 왼쪽 게 뭐죠? 얼음 날리는 건가? 이야 신기하다 요번에 이거 제작사가 일 좀 했네요 그리고 순록 캬 이거 순록 반대면은 머리가 빤짝빤짝 빛나는구나 그리고 북극곰 골키퍼 그리고 흰색 늑대까지 자 이렇게 총 얼음나이트부터 해가지고 총 5개 투구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본격적인 투구 플레이는 다음 시간부터 좀 차차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얼음 나이트가 너무 기대됩니다 하하 그렇다면 이 스키맵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완전 순수히 피지컬 싸움이에요 으으 벌써부터 속도 빨라진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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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쌀이 강지로 조금 멈춰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속도 너무 빨라지면은 속도가 감당이 안 돼요 오여여여여여여 내려갑니다 샥샥샥 오이샤 점프 넘어가지고 이제 슬슬 오크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아 아 오케이 먹어주고 어 그리고 이 점프 스택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 착지를 하면은 다시 충전이 되네요 요렇게 말이죠 호잇 호잇 호우 오케이 좋아 쭉쭉 내려가보자 일단 천전부터 돌파해볼게요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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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오크들 미쳐날뛰겠구만 흥 빠세이 하하하하 타워같은 것만 가볍게 뽀사져버리고 오우 샷 rapping 으아아 으아아 미엄했다 야 이거 진짜 근데 좀 짜릿짜릿하다 오케이 이거 부셔주고 부셔 부셔 480점 최고 점수는 돌파해보자 부숴버려 500점 돌파 1000점 간등 차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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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부활해 부활해 이것도 기존 맵들과 마찬가지로 크라운만 많으면은 계속 부활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해보시고 몇 점 찍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으 점수가 어느정도가 평균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이거 아 여기까지 부활하겠습니다 890점이네요 일단 오늘 1000점을 좀 넘겨봅시다 아니 뭐 얼음상자나 눈상자 같은거 안주나요? 왜 상자가 하나도 보이질 않지? 이번에는 상어 투구로 가보겠습니다 스키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상어 투구 와 하필 거기 떨어지냐 아 운도 없다 진짜 자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게 상자 버디고요 어? 어? 눈상자 못먹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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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눈상자 먹기도 너무 까다로운거 아니에요? 아 빡세다 진짜 너무너무 빡셉니다 이거 하하 이번에 그러면 썬나이트로 갑니다 밤에도 밝고 낮에도 밝은 썬나이트 이게 썬나이트가 이 멀비에서 괜찮을거 같기도 해요 어차피 밤에도 계속 밝으니까 간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슝 슝 슝 아 진짜 눈상자 좀 먹어보자 이번에 제발 나와주세요 집중하자 집중력 잃지말고 이하 하하 하하 이거 상자먹는 각을 좀 연습을 해야겠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만점을 찍어요? 순전히 진짜 집중력 싸움입니다 이거 요번 맵은 완전 진짜 피지컬 말좀 하자 말좀 자 내려간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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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에 박아도 죽어요? 와 이번 맵은 진짜 피지컬빨이라 템빨 뭐 펫빨 이런게 전혀 없어요 순전히 내 실력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점수 경쟁하는 맛이 확실히 있겠네요 잠깐만 헬멧을 착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 으름나이트 갑니다 얼음 수리검 자 무기들 한번 보자고요 어? 아이시클? 얼음창? 야 아이시클 얘는 한글 봐도 안됐네 표창같은건가요? 여러 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호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이거 딜 꽂는 맛은 좀 있겠는데요? 레벨이 올려면은 이거 그 커지나? 아이고 오케이 이렇게 체험해봤고 다시 저는 저는 쭉쭉 요 설산 스키맵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아 상자 먹는 연습을 좀 해야돼 부시고 이거 설산 얼음 상자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상자 먹는 연습을 미리 좀 합시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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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 쫄깃쫄깃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 예이 아우 부셔 부셔 오케이 한 번 더 날라가주구요 아 정신을 못차리겠다 아주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끊었으니까 속도가 좀 많이 줄었어요 내려가고 얼음 상자 안 나오냐 오케이 와 짜릿했다 진짜 제발 11점이다 천점 넘어보자 천점 아 저 벽 타려면은 터치 한 번 더 해야 돼요 야 뭐하냐 어이없게 또 죽을 뻔했네 터치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어허 자 부셔주고 800점 돌파 900점 간드 으 어 천점 넘자 천점 천점 오늘의 목표 천점 으아 900점 뭐지 야 났어요 아 이번까지만 쓸게요 부활 다 왔는데 이렇게 어 억울하게 끝낼 순 없지 제발 다 죽겠니 오우 좋아 일단 천점은 넘기겠어요 오우 천점 돌파 레츠게릿 짜하 아우 아우 어 얼음 상자는 언제 나와 자 오늘을 깨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설산 스키맵 한 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 꼭 한 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예 그냥 기존 의지의 히어로랑 다른 게임이에요 약간 게임 속 게임이라고 그러죠 미니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천점도 넘겼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추가된 투구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